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볼까요? 길건우 대표의 픽은요, 신테카 바이오를 시작으로 제우스와 제너쌤, 네이버, 크래프톤 이렇게 5가지 먼저 주셨고요. 기동현 대표의 픽은 이오테크닉스, SO1, 휴젤, 효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이 종목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할까?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 이런 질문도 좋고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단기로 가져갈까요? 중장기로 끌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겠죠? 오늘 길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주세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엔비디아가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하나를 내놨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에는 생성형 AI가 주였다고 하면 올해는 이 AI를 활용해서 여러 군데로 조금 많이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 AI가 신약 개발로도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얌재인이랑 제휴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신약 개발 플랫폼을 니모를 도입을 해서 지금 슈퍼컴퓨터를 아이슬란드에 구축하고 있다고 아예 밝혔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사실은 AI 신약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던 게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AI 신약 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약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후보물질을 선택을 하더라도 거의 90%는 탈락이에요. 그런데 이 90%가 탈락하는데 탈락할지 말지는 임상까지 다 진행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시장 진출까지 한다고 하면 10에서 15년 걸리는데 평균으로 X로 따지면 한 25억 달러 정도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테카 바이오는 이미 얌재인이랑 신약 개발 파트너시 구축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슈퍼컴퓨터 1만 대 정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약 플랫폼이 올해를 기점으로 점점점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자체적으로도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원형탈멸 치료제, 후보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 이전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길근호 대표님이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반도체 장비주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오 테크닉스고요. 이오 테크닉스. 네, 대부분 전공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후공정단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인데 최근에는 HBM 관련해서 스텔스 다이싱, 그러니까 깎는 겁니다. 레이저 커팅하는 기술, 이쪽으로 조금 후공정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들이 칩의 높이는 기존에는 제한이 있던 8단이었던 반도체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고도화되면서 이게 12단, 16단 이렇게 얇게 깔고 또 깊게 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커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 이게 이제 이오 테크닉스의 기술력이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1분기 인증을 받게 되면 2분기부터 좀 유의미하게 숫자를 찍힐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오 테크닉스의 국산화 점유율 높여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해외로 치면 TSMC도 최근에 이오 테크닉스의 장비를 쓰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어닐링 장비 공급 중입니다. HBM용 레이저 커팅 장비 이걸로 이제 국산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점유율이 높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오 테크닉스의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오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증권가의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쌍끄리 매수가 최근에 좀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목표치를 좀 상향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일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을 첫 번째로 알려주셨고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앞에서 이오 테크닉스 했으니까 저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이오 테크닉스는 이제 삼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우스는 SK, 삼성 둘 다 갑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원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장비 납품하는 장비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HBM 쪽이 정말 신장비 매출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톰이랑 세턴이라는 신장비 모델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천억 원 정도 수주했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역대 최고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됐거든요. 22년도에. 그런데 아마 올해 이걸 거의 깨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1,40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 반도체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종목이 뭘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제우스는 항상 그래도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HBM 관련하면 어쨌든 탑은 SK, 하이닉스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TSB 공정에 대부분의 시설 투자를 할당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할당하고 있다는 건 제우스 입장에서는 특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삼성 전자 입장에서도 결론은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려면 또 제우스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또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향 쪽도 어찌됐건 매출 상승 기대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로봇 장비도 고객사가 이미 11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까지 반도체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제우스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기동연 대표님의 종목은 뭘까요? S-OIL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후티 반군이 자꾸 홍해에서 상선을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돌아가고 있죠. 하다 보니까 한 10일 정도 지금 선박 운송이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고 스웨즈 운하 통과 운송을 보면 한 20% 정도 실제로 더 감소한 상황입니다. 스웨즈 말고도 파나마 쪽에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돌아다 보면 한 20일 더 추가가 되면서 선박 입장에서는 기름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 2.8전쟁도 지금 확전 양상입니다. 국지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유가지표를 보시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1월 들어서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중동의 긴장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S-OIL 주가 보시면 최근에 하반경직성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바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상승 쪽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유주 쪽에서도 24년도 조금 기대해볼 수 있는 매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근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국 중심의 항공 여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2분기부터는 대표적으로 휘발유 성수기이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좀 진입을 하는 게 정유주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OIL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 세 번째죠? 네, 제너쌤입니다. 제너쌤. 네, 번호쌤 장비주들 하나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역시나 후공정입니다. 쾅들어서 HBM이나 등등등이 계속 부각이 된다고 하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업체가 수혜를 충분히 더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스터디하는 게 제일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너쌤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이 보면 소우 절단, 패키지 절단 장비랑 EMI 쉴드라는 장비가 주력입니다. 소우 같은 경우에는 절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패키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절단이라는 것들은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후공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를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절단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역시 후공정에 투자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제로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EMI 쉴드라는 걸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보면 전자파 차폐, 막아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올해는 아마 자율주행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6G, 최근에 저기도 위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EMI 쉴드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EMI 쉴드 자동화 장비 점유율은 국내 1위거든요. 그래서 제너쌤에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향 스마트폰 수요 증가 때문에 여기에도 또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매출 상승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너쌤 반도체의 한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 기동해 대표님의 종목은요? 네, 휴젤입니다. 휴젤. 네, 지난 3분기부터 휴젤이 전부문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톡신도 하고 있고 필러도 하고 있는 게 휴젤입니다. 비중은 6대 4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남미 쪽에서 특히나 브라질 쪽에서 영업이라든지 매출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고 북미 쪽에서는 캐나다 쪽 숫자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도 같이 나갔는데 미국 쪽은 FDA 승인이 조금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미국 쪽에서도 판매 이루어질 것 같고 이미 공장 실사 1월 말에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의 영업망은 또 다시 좀 재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4분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었고 실적 발표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매출 상황은 재고가 조금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소진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매출은 잘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북미라든지 캐나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상당히 좀 상세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매출은 16% 그리고 톡신도 11% 정도 성장을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보유한 현금만 이제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냥 ROE라고 하죠.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현금만 4천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익 대비해서 자본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4천억 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M&A를 한다든지 새로운 투자를 이뤄냈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LG 생건 출신의 회장이 조금 위임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슈젤의 브랜드를 키우면서 M&A 전략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젤까지 바이오 관련 종목 하나 체크를 해주셨어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네이버죠. 네이버를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박루 씨님이 네이버를 작년 12월에 샀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궁금해하시니까 알려주시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화두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기존에 이제 조금 금리 상승기 때 피해를 받던 성장주들이 어찌 됐건 이렇게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그래서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자를 자꾸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인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그래도 실적적이나 앞으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본다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명확하게 노선을 정했습니다. 사우디로. CES 다 갈 때 네이버는 사우디로 넘어갔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사우디에서 사실 이미 작년 10월 달에 1억 달러 규모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수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산다고 하면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는 기술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디지털 공간에 이게 하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을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컨텐츠 중심으로 네옴 시티나 이런 거에 적용을 조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네이버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네옴 다른 사업 수주들도 꾸준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사실은 네옴 시티 하면 건설 쪽들만 영향을 받았었는데 아마 네이버를 통해서 IT 쪽에 대한 수주들도 아마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네옴 시티에서 이게 된다고 하면 이게 아마 해외의 매출로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땡 알겠습니다. 네이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우디 쪽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또 집중하고 있는 네이버의 주가 흐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동연 대표님의 정보는 뭐죠? 효성 중공업입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0% 상회하면서 이제 잘 나왔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았는데 4분기에 좀 이랬었던 비용들 그리고 건설 쪽에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120일 선까지 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좀 올려주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효성 중공업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라는 어떤 레포트들이 많은데 우선 이제 건설 쪽으로 보시면 부산 쪽에 그 해링턴 마레라고 있습니다. 종합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2000세대 분양을 했었는데 일반 분양분이 1200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워낙 건설 시장이 많이 얼어있고 분양 시장 또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우려가 주식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효성 중공업은 시행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시공 단계에만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뭐 충당금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이러한 건설 부문의 어떤 할인율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은 매우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기대되는 것들이 이제 전압기 쪽으로 해가지고 국내 고압 차단기 수주에 대해서 계속 국내 점유율이 타사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점들 그리고 인도의 생산법인의 수주장고를 확인을 해보시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두 배 이상 늘었고 중국 법인 수주장고까지 합치면 올해 6,500억 원에 달합니다. 수주장고만 해서 지금부터 이제 저점 수준으로 보시고 분할로 조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동정업계 대비해서 이 건설 쪽 할인율이 좀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들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 점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효성 중공업까지 마지막에 수급까지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크래프톤 가져오셨잖아요. 자 유튜브에서 레몬트리님이 길 대표님의 크래프톤 분석에 기대가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레몬트리님이 아마 크래프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분석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네 이제 앞에서 이제 금리 인하 올해 하던 금리 인하라고 했잖아요. 어찌됐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게임 조직 중에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실적과 그 다음에 어플에 대한 성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크래프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4분기 실적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적을 담당하는 거는 배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틀그라운드 그냥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얼마 전에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해외 인기 게임, 우리나라 게임들 중에 인기 게임 1위가 둘 다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PC도 했고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보니까 글로벌로 보니까 대만 제외하고 다 1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고 지금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1위고요. 인도에서 1위입니다. 글로벌에서 인구 제일 많은 데가 인도, 중국. 그 많은 인구들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실적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원래 게임주들은 중국 향에 대한 매출 인식이 주가에 영향이 많이 미쳤었는데 최근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도에서 누가 1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도 쪽도 어찌 됐고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성장은 게임주에서는 심플합니다. 신작입니다. 신작이 꾸준하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인데 아마 6월 안으로 다크앤다크 모바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연말 안으로 프로젝트 블랙버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레몬트리님이 또 댓글을 주셨어요. 크래프톤을 장기 보유해서 계속 추가 매수하다가 비중이 40%까지 되셨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약수위권이래요, 지금. 약수위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도 살짝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네, 저는 한 25만 원까지는 1분기 내로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는 한 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매물대가 25만 원, 26만 원대가 많습니다. 또 다시 조정의 기간이 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매도하셨다가 재진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레몬트리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왔습니다. 우주항공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 사업 영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이제 5월이면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또 2032년까지 정부가 약 2조 원 투입 예정인데 여기 안에서 주간 제작사를 두고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경합을 보일 것 같고요. 동산은 실적 그리고 수주도 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 때 폴란드 양으로 FA50의 8대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매출에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이든 수익성이든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잔여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36대까지 남아있는데 이게 25년도까지 꾸준하게 인도가 되기 때문에 수익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고 지금 KF-21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략적으로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 사업입니다. 이게 초도 물량이 40대 정도 예상이 되고 전체 약 120여 대 정도가 한국항공우주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헬기 쪽, 그러니까 수리온 같은 헬기 사업에서도 중동 쪽 첫 수주를 이뤄냈기 때문에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지역 쪽으로 추가로 헬기 매출도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 한국항공우주가 5조에서 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12월 초부터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쌍끄리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